당진시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으로 경기 안산시까지 차를 운전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7살 A군과 A군이 몰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또래 B군 등 4명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해당 차량은 A군이 지난 19일 당진시 한 주차장에서 친구와 함께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군 등은 차를 운행하는 동안 사고는 내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